안녕하세요 하유이 로비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6월 9일에 왔는데 오늘 7월 26일 지금까지 소파가 없어요 까사미아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배송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깔고 이렇게 지냈는데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매트 깔아서 지훈이 놀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치 지훈아 우리 지훈이 매트 깔고서는 놀고 싶었지요? 남양주로 가고 있어요 집에서 1시간 반이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지훈이는 다행히 잘 자주고 있는데요 차가 진짜 많이 막히고 있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별관도 있고 굉장히 큰가봐요 지훈이랑 도레벨이 있고 있어요 지훈이 쇼파에 앉혀봤어요 지훈이 쇼파에 앉아 잖아요 이제 지은이가 너무 배고파해서 밥먹고 있습니다. 꼬모 카페에요. 엄마 먹어 지은아. 커피도 이렇게 다 갔어요. 엄마 아빠 점심으로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지은이는 옆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이제 배도 부르니까 좀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 지은? 우리는 이거 먼저 먹을까? 까까? 과자도 맛있게 먹어. 엄마 아빠도 맛있게 먹어. 지금 2시가 넘어가지고 배가 고팠었는데 정말 맛있네요. 네. 이번에 뉴스 보다가 알았는데 로또 1등이 61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8, 9, 20, 25, 29, 33. 뭔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61억 1,885만 원. 제가 그동안 로또를 안 했었는데 이번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은이의 운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플리바이에서 준 게 있어가지고 이 뻣뻣한 종이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앞뒤로 이런 글자가 써있어서 지은이가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못 건드리고 이렇게 다 잘라놨고요. 여기다가 숫자 적을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여기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지은아 이거 고를 수 있죠? 여기 엄마가 넣어놨어? 할 수 있어? 알겠어. 자 지은이의 추첨이 지은이의 추첨이 있겠습니다. 지은아 뽑아주세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하나 뽑았어요. 자 하나 주시고 뽑아 지은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펼치기로. 이렇게 펼치기로. 이거. 지은아 두 개 더. 자 하나 더. 이거다. 이게 먼저 뽑았어. 끝. 끝. 자 지은이가 뽑은 거. 여기. 14, 17, 21, 24, 26, 34. 이번 주 1등 번호인가요? 응? 현금 야무지게 챙겨서. 현금 야무지게 챙겨서. 지은이랑 로또서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은이가 뽑은 거요. 대롱대롱. 집에서 고근거리에 있습니다. 국감 판매자. 이렇게 스피터까지 샀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번호로 이거 샀어요. 토요일날 기대할게요 엄마. 수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이쪽 자리에 소파가 들어오기 전에 매트를 깔려고 합니다. 여기 거실 경계까지만 쭉 깔려고요. 매트. 지은이는 그동안 안방에서. 이렇게 놓고 놀고 있어요. 지은이. 핸드폰 맛있어? 맞아. 이제 거의 다 깔았어요.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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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아다. 지은이. fraelem내 ratingEnSoom. 뭐해.. 자자자 먹어 이제 엄마 먹어 뭐해? 잘생기고 쟤아앗 왜 지구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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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겨? 아아앗 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옷이 더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맛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